자 가겠습니다. 그럼 정리해서 스피 팀에 지금 김민준 선수랑 스피니 그리고 이제 한 명은 곽상훈이라고 일단 노답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팀은 김태칸 빼고 셔너를 일단 노답 얜 누구야 근데 소장? 산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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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산하 그냥 품길 장인이에요. 거의 그냥 노답이에요 얘도 둘 다 가겠습니다. 야 일단 사나야 가 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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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심플해 틴킬 아니 틴킬하면 어떡해 오케이 한 명 가 한 명 가 천천히 천천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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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나이 새끼 뭐해 진짜 틴킬 자기 새끼 이거 잠깐만 이거 1등 무조건 잡아야 돼 형이 가면 비켜줘 일단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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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크셔도 돼요 어 천하일 미치겠네 나이스 팀킬 어 뭐야 오케이 이제 잡으러 가야겠네 아 벌써 따라갔다고? 말이 돼? 말이 되지 어허 제가 할게요 네 먼저 가요 네 내가 막을게 저 왜 따라오는구나 아 딜 아 딜 아 딜 어 야 그대로 1등 보정 해줄게 이거 절대 안 잡혀 아 딜 딜 딜 너무 꺼였어 우리 아유 나이스 1등 보정 나이스 나이스 아아 대단하다 자야 새끼 사라이 최고 1등 마무리 이거지 1대형 2,3,4 보정 2,3,4 보정 2,3,4 보정 3,4 보정 보정도님 여기 가지않아 아 마지막 빠질수도 있어 몰라 이거 끝까지 해 나 이거 자강 쳐도 어차이 못이기해 아 좀 아 좀 아 좀 아 좀 오케이 나 지금킬 샀어 오케이 2,3,4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나이스 뭐해 1등을 해쳐서 못이기 맥싱구리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그래요 야 집중하자 선허아 팀킬 조심해라 맵 좋아 맵 좋아 맵 좋아 나있다 상생팀 조합 지금과 싸우고 있다 우리 지금 기강 잡는 거야 싸우는 거 아니야 나이스 갔어 간다 나이스 이대로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나 이거 안 된다 1등 고정이야 1등 고정 1등 고정 8등 어때 8등 어때 1등이 많네 1등이 많네 휴 하나야 네 형 피지컬 알지 네 5,6등만 하지마 진짜 그럼 이겨 야 이거 너무 좋거든 달려봐 일단 다 죽여볼게 네 오케이 2개 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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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피코 완전 다운이야 피코 다운이야 저세상 갔어 우주 갔어 제가 할게 이거 손흥님 해야겠다 내가 갈게 이제 내가 갈게 그대로 따라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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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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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니 1등이면 오히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이거 나이스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어디가봐 와 이게 돼 서널리 팀 이상해 아까 나와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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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킬 야 뒷됐다 중다이 하면 안 돼 중다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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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트읍읍 가서 찾아 점점 공격 어 세금 네 야 5등만 하면 돼 서널라 무리하지마 안전에 달려 진짜로 장압 조심하고 나이스 이거지 너무 심해 와 골을 한다고 왠지 야 사나야! 사나야 진짜 5,6등만 하지마 진짜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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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테칸형만 죽으면 해 테칸형만 죽으면 해 가 가 가 가 빨리 무수 안섭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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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칸형 서있어 아니 내 피 왜 이렇게 피하고 왜 사나야 편하게 해 괜찮아 아 샤넬이 샤넬이 나이스 샤넬이 뭐야 나이스 샤넬이 살았어 응 안죽었어 1등 해봐요 1등 죽었어 난다 1등 해줄테니까 조금만 짓자 뒤로 막을까? 쏨 콜 الا 상원님esz (# 항원님퓨elen 밀어서 고마워요 아하 스틴크닱까지 해가면서 별노 맘놈 좋아요 딩 오리뚜만 하지마 오리뚜만 작업하니까 조심 오리뚜만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들어갈게 나이스 코닫지 이거지 다 맞고있다 진짜로 사과났어 죽였어 진짜 철벽방어하고 있어 가 세상에 달려 죽였어 또 죽이 나이스 또 죽였어 지금 팀 왜그래? 그냥 죽여요 사이님 아니 뭐라고요? 아 진짜 태워해 태워해 저기서 어 내부불내라 내부불내라 사나이 편하게 가 없어 기야 없으니까 역전할 생각 없어 니가 1등해 나이스 여기서 삽킬 나온다면? 어머나 또 막았어 또 막았어 아 개말리네 완전 다 막았어 진짜 됐나에맞나에 좋아요 세끼사렌네 최고 태칸 사브캐리스 올라오면 바로 그냥 공세시켰습니다 야 그냥 지름기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지름기 타지말고 처음부터 납고 있을까요? 사나야 그냥 뒤에서 출발해 어차피 앞에 순이 속도 안나니까 앞에 사람들 다 빠질거야 앞사람이 뒤로 가 너네가 앞순이 먹지 말고 뒷사람도 어차피 다 빠지거든 앞사람들 어차피 다 빠지니까 뒤로 가서 해 앞사람이 빠진다고요? 그럴리가요 어 뭐야 아니 야 야 아니 뭐야 나 빠르기야 아니 아 이 형님 재경기여 재경기 아 이 형님 아 이 형님 아 이 형님 리필 보세요 아 없어 없어 아 이 형님 아 이 형님 아 이 형님 아 이거 아 기다려봐 리필 보세요 아니 닥쳐 알았으니까 조용히해봐 리필 볼게 닥쳐봐 뭐야 닥쳐가 야 근데 빅이 존나 심해 비코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형님 야 근데 한마디로 할게 너가 너가 알아 진게 잘못이야 이건 왜 우리 탓이야 너가 야 너가 알아 아 진짜 너 뭐 아 그러니까 이게 자 2blic 차마 바뀌었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측격장 우측격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따로 아 이거 아 자 집에서 나가겠다.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이건 진짜 아니잖아. 아니.. 사다리 이거.. 와.. 아니.. 나이스 나이스 잘 가시고 1,2등 고정인데 뭘 진짜로 된다고 생각했구나 맞아가지고 이거 이거 진짜 가능 따라마나 오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오 잠깐만 너무 잘 가고 4,2등 4,2등 1,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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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걔 뭐하냐 왜 5,6이야 또 4,2등 어 죽였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거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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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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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니타야 박상원 바보야 민준아 민준아 야 바로 꼬리네 바로 꼬리니까 압박해 압박해 이겼어 이겼어 니타야 박상원 니타야 와 바보야 쟤 와 나이스 이거 완전 니타 이거 절대 꼬리 못해 나 천천히 들어갔는데 진짜로 아이 절대 받아 으 아니쥬 에이 위절할게 위절할게 이겨버렸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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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나 당신은 앞으로 산나랑 셔너랑 게임 안 할거니까 쟤네들 부르지 말겠어 너무 Giuse 조글로 알 Fool ㅋㅋ 그것은 그 한arem ig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